뉴스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홍!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쾌하네요. 아니, 어제 대통령실에서요. 만찬이 열렸대요. 그러니까요. 삼겹살 만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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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러브샷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때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만찬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게 전직 비서실장들이 좀 건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잡혔고 여기서 러브샷도 하고. 러브샷. 그리고 또 떨어진 분들도 다 불러서 같이 한 모습이 보기는 좋았는데. 러브샷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한쪽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래 보통 하고 난 다음에 뽀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듣고 있습니다. 러브샷을 하고 뽀뽀를 하네요. 그런데 한쪽은 콜라라고 한쪽은 맥주를 하셨다고 그래서 역시 2인 삼각이긴 하지만 2인 삼각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또 다른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또 어제 즐거운 만찬이 있었지만 오늘 체병 특검에 대한 특검 재표관도 있고 방송사법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또 어둡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요. 이은영 소장님과 술 마실 때 러브샷 하면 안 되겠네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찾아야겠습니다. 이게 이 러브샷 당정화합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 외롭지 않게 해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관계겠죠. 앞으로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과제, 세 가지 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생일까 폭망일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당위적으로는 상생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핵심은 이 부분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이슈가 두 사람 사이에 모여 있어요. 책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근희 여사, 김 여사 수사 관련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조를 얼마만큼 충돌하지 않고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느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협력적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어제 김근희 여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문자는 했을까요?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한다고. 그런데 진짜 한동훈 대표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 지난해 전당대회 100% 당원들 주소했을 때 김근희 여사 대표가 55%를 받았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윤심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소장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차기 후계 구도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임기 지금 중반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가장 모든 언론과 또 여야 다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저께 모습 연출을 통해서 당분간은 좀 서로 좋게 갈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근희 여사 특검법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입장이 좀 달랐고 그리고 김근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이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근희 여사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62.8%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로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와서 한동훈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선택이다. 그래서 당심도 민심 지지층 민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 변화는 최상댕 특검이나 김근희 여사도 중요한 이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민주당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고 이재명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도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그대로 가서는 그 경쟁력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변화를 당원들도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우려도 많아요.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변해야 됩니다. 스스로도 변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굉장히 정교해야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방정식이나 대학 수능 시험보다도 훨씬 어렵다. 어려워요. cpa 회계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해낸다면 이래약 차기 주자로도 급부상하겠지만 시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 나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1년 내에 한동훈 대표가 차근차근 로드 배표로 할 수 있느냐. 해야 되죠. 못하면 과당 하면 슝.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 같이 오신 분들 중에는 낙선자 당대표 후보 낙선자 세 분도 같이 왔던 말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일각에서 분석하기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원래 한 대표랑 둘이서 만나는 자리가 먼저 있는 게 좀 순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지만 어쨌든 낙선자까지 다 부르고 지도부도 다 불러서 그냥 한바탕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시간 자체를 좀 꺼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몇 면을 보더라도 당심은 또 한금 분할을 원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지만 그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심을 보면.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자가 치열한 경합 끝에 탑승 승선 최고위원 배에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인효한 의원을 초선 비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 김민전도 초선 비례의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또 김재원 원의인데 불구하고 tk를 기반으로 해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그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좀 아울러라는 의미일 거예요. 용광로가 되라. 그러네요. 통합을 해라.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칼럼도 썼습니다만 그러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당 내에서도 탕평인사를 돼야 된다. 지금 대표적인 게 정점식 의원. 발음이 잘 안 돼요. 정점식 의원이 대표적인 게 또 친윤 의원인데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렇다면 싹 물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보좌해왔던 더군다나 이번에도 전당대회 직후에 10명과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그 10명이 또 죄책하느냐 이런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탕평인사를 얼마나 하느냐 녹여내느냐 용광로가 되느냐 이 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원내대표 이하 김재원 김민정 의원 등이 원내대표가 결정할 부분이다 하면서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원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됐지만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와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한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당대회고 분당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 요소가 많았고 위법적인 요소까지 다 내부에서 다 터져나왔는데 이걸 아울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자기 사람들이 표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위원에 들어가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이 지금 한 대표에게 당장 놓여진 과제고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개의 법안이 다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다음 대응이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부결이 됐을 경우에. 네. 이제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특검이라든지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다음 수순이 더 중요하고 과연 이걸 가결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체제 내에서 좀 8석에서 10석까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내부 소통이 있는 건지 이게 되게 좀 중요하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한 8명 정도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기류가 분위기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론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한 건 부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은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가결시켜버리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상병 특검법의 국민 여론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대하는 정치적 상황과는 저는 좀 온다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되는 순간 사실상 22대 국회 초반에 당의 의원들이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당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통합은 확 무너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 자체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당 내에서 건의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테고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아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이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지만 그건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결로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가결될 일은 난무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의 대통령의 방향과 또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보다도 어렵다. cpa보다도 어렵다. 그래요.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취합할지가 관점이네요. 제가 민주당 쪽에서 올 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8에서 10석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조건부 특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통해 제3자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보겠죠. 안철수 의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취임 하루 만에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이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이 하나는 거부를 하고 하나는 가결을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여권의 분열이 일어나겠죠. 지금 60%가 넘게 새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를 바로 사지로 몰아넣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러겠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여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럴 때 수록 여당 내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동단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쪽으로 시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 또 내년 연초는 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만찬을 하면서 러브샷을 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뭐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 단결합시다. 이런 것일 테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최상병 특검에 8명 정도의 이탈표를 주도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또 답변이었지 않을까. 서로가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짧게 얘기하면 특히 김건희 여사 황제수사 이거에 대한 검찰 내도 지금 내부 분열이 좀 양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감찰을 지금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부를 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검찰 내에 대통령의 그 라인과 한동훈 대표의 라인이 어떻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지 누가 힘이 더 우위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영향이 미치는 파장이 사실 특검 표격까지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짧게만 제가 더 붙이는 거는 그게 의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안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검찰 내에서 자기 라인을 지금 현 시점에 부각시킨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테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은석 총장 패식 논란으로 또 공간 부분이 상당히 또 국민 여론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든 대검찰청이든 주말에 와서 보안을 유지한 채 12시간이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국민들도 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물론 야당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공간 문제가 왜 그렇게 됐나.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터져 나온 이 검찰총장 패식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전당대회에 있던 그날 국민들의 눈높이에 더 맞는 그런 또 행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세한 조정은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2차 토론회를 벌였는데요.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대표로든 미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대표 간 토론보다는 최고위원과 시도당 위원장들 뽑는 게 훨씬 더 열기가 뜨겁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김두관 후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이 지금 전당대회같이 이렇게 좋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나. 약속 대련 아닐까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관심도를 높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 대표를 흔드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전대 분위기에서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다 또 당원들을 또 집단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당내 분위기를 여전히 못 읽고 있다. 지금이라도 좀 태세 전환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하나는 했어요. 개헌 논의와 관련한 임기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어제 잠깐 종부세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얘기는 했지만 좀 약하더라고요. 김두관 후보를 응원하시나요?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더더우인데 너무 기울어졌어. 여기 어른 조사상에서는 좀 20%대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현영 소장은 김지수 후보를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김지수 후보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수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확대명을 넘어서서 또 대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현실적인 인식에서는 김주관 후보가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걸 몰랐나라고 이제 질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져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당위적인 것이 미래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당이 미래가 없다. 미래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른바 이재명 전 대표의 찐친 중에 찐친 친구 아이가 이 정성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없어요. 당직이 없는데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친명 좌장이 당직이에요. 좌장이죠. 좌장이 당직이 됐어요. 간부죠. 간부.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막 역도 열심히 역도부예요. 역도부 출신인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결기를 가지고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성호 의원이 이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미래의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민주당의 미래에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성호 의원이 예전에 텔레그램인가요? 그게 한 번 공개됐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누구를 저기. 무슨 변호사죠.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냐. 현모 변호사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뭐. 지금 배송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아있지만 정성호 의원 괜찮을까. 좀 염려가 되네요. 갑자기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거는 약속대로 하니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지난 총선 때 공천사항을 보면 멀어졌던 사람들은 더 멀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성호 의원의 이런 말은요. 정성호 의원님 그래도 좀 중심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언제부터 약속되려냐라는 말이 있었는지 참 진짜 그게 이준석 대표가. 위장술이잖아요. 위장술. 이준석 대표가 자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약속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없었어요? 이런 용어가. 태권도요. 저한테는 그건 익숙하네요. 핑클의 약속해줘. 약속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출근길에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저희가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그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수장님.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좀 뭐랄까 이렇게 약을 한 말씀 하신 거죠. 이 분위기에 좀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먼저 하시죠. 이준석님.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노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론관과 방송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제 출연자들을 이렇게 블랙리스트처럼 좌파 우파 나눈 거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과 사정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저도 mbc 사장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어땠습니까? 이분이 빵을 좋아하시고 호텔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호텔에서 이제 공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 63빌딩에서 7500만 원을 쓰셨어요. 이게 6년 동안. 그리고 주말에 이게 어쨌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거여서 342건 8500만 원 쓰시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법카를 사정 유용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게 지금 도덕성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때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기에는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다. 6년에 75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사용 장소가 또 노래주점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법인카드가 생각나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생각나서 이거는 저는 진상규명을 하면 될 일이고요. 그렇죠. 카드는 명세서가 남잖아요. 다만 이준석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기는 불법적으로 단 1만 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진상규명을 하면 될 일이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이건 청문회에서는 그냥 방통위원장의 역할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진숙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이제 쓰러트릴 만한 것들을 이제 꺼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탄핵될 거다. 아예 그 발언이 나와요. 아니면 2개월 3개월 만에 바로 탄핵 들어갈 텐데 뭘 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급박이고 압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수당의 어떤 위력으로 위력으로. 그럼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다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탄핵 될 수는 없으니까 사퇴하는 식이 되는 거죠. 당신 2개월이다. 1개월이다.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중재하고 협의당할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지적할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몇 만 원 법화 잘못 써도 지금 기소당하는 상황인데 이분 지금 사적으로 쓴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밝혀지겠죠. 문제가 되면 밝혀질 텐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문회를 도덕성을 좀 나누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은영 소장님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 김두관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42.7%, 김두관 24.1%, 김지수 1.5%를 기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고생받으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 데이터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